성주야 양말 벗어. 벗어 양말 벗어. 자 벗어. 벗으라고 성주야. 자 일어나. 성주야 벗으라고. 야 미쳤어. 어때 기분이. 우리 빨리 해야 돼. 이 지하팔에 황제들 온단 말이야 세명. 그래. 웬만한 웃음은 그들한테 안 그래. 빨리해 빨리해. 지금. 좀 빠를 텐데 지금 하긴. 지금 이른데 내가 볼 때. 이른데. 이른데. 상인아 상인아. 상인아 상인아. 상인아 상인아. 상인아 상인아. 오오오오오오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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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끼니까 날아갔네. 뭐야? 어떤 거야? 왔다. 왔다. 왔어. 지금 이 팀에 눈물 안 가지는 거야. 산단뜨기야. 산단뜨기? 어? 여기 맨발로요? 산단뜨기. 올라와있어. 빨라. 아 지금! 경혁씨가 너무 더 심해요. 올라와있으래요. 아 진짜 이게 팀이. 아 올라와있어 빨리. 아 난 이렇게 빡빡한 팀 싫어요. 아 너무 빡빡해 승부에. 아 무혈이 좀 잘 맞아요. 부영씨가 약간. 도전. 저 상민 열심히 한 거거든. 진짜. 야 너 왜 이러고 뭐 하는 거야 너. 이게 뭐야. 야 너 왜 이러고 뭐 하는 거야 너. 이게 뭐야. 이게 뭐야. 이게 뭐야. 야 뭐야. 이게 뭐야. 야 뭐야. 야 뭐야. 장난치냐? 야 그렇게 하고. 이 점치. 아 양말만 쓰려면 좋겠다. 야 정말 양말만 해도 내가 날라다닌다. 이 점치. 야 정말 양말만 해도 내가 날라다닌다. 양말맛이 좀 다치면 안 돼요? 개리. 도전. 우와. Kü hold. FS2. 우와. 너무 아파. 이 도전. 너무 아파요.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. 너무 아파요. 너무 아파요. 형이 같이 올라오고 싶어. 우와 장난 아니다 장난이 아니야. 형 저 여기 서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. 잘한다며. 잘한다면서요. 지하판의 황제들이야 지하판의 황제들. 야 이광수 너 이번에 해야 되는 거 알지? 저는 잘 때도 이런 데서 자요. 달 몸으로. 다리 드시네요. 다리 드시네요. 너 약 좋겠어 지금. 아 진짜? 진짜? 진짜 나부터 해냈어. 자 시작했어요. 5 4 3. 파이팅. 가자. 가자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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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호보 덜어리 못해. 지호보 덜어리. 아. 아. 야 너. 아. 아. 장난을 쳐. 나와봐. 석진이 형. 도전. 하하하하. 이리와. 오오. 하하하하. 맞다. 아. 어. 방수. 방수 혼자 20m 때려. 으. 뜰게요. 뜰게요. 형. 25m. 방수야. 도우. 저 기린 씨. 그렇지! 그렇지! 좋아! 도전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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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! 완전 좋아요!